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오늘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한두 번이 아니라 조목조목 비난하면서 거짓말장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격했습니다. 지미 카러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였다는 거짓 주장으로 미국 민주주의가 깊은 수렁에 빠질 위기라고 경고했습니다. 공화당 전략가인 칼로브와 공화당 성향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이 의사당 폭동 사건을 유야무야 시키려는 공화당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플루로나가 시작됐습니다. 독감과 코비드의 합성어입니다. 메요클리닉은 백신 접종을 안 한 700명을 해고했습니다. 12월의 마지막 주 실업수당 청구가 한 주일 전보다 7천 명이 적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시장이 활발해지지만 미국인의 69%는 다음 자동차로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를 선택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많은 매체에서 그렇게 언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1월 6일 의사당 폭동사건 바이든 대통령은 반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1년 만에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연설입니다. 20분이 조금 넘었고 그리고 대통령을 소개하는 연설도 카멜라 연설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러한 일을 겪은 1년 뒤에 하는 희한 대통령의 연설이기 때문에 모든 주요 방송국들은 의사당 앞에서 대통령이 의사당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공격을 당한 의사당 앞에서 추운 겨울입니다. 눈도 보입니다. 더군다나 그쪽 지역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죠. 밖에서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 지난해를 기억을 하고 이게 어떠한 형태에서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을 의논하는 자리에 공화당은 거의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저로서는 제일 주목되는 점이고요. 공화당은 어디가 있는지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한 군데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애틀란타에 많이 모여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오늘 아마 하고 싶지 않은 연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연설 자체를 하고 싶지 않다기보다는 그 연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줬었던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포머 프레시던트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의사당 폭동 사건 그를 지지했었던 지지자들이 일으킨 의사당 폭동 사건에 전 대통령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을 봉합하겠다고 분열된 미국을 화합의 미국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원래의 성향도 그렇고 상원의원을 지낼 때도 공화당 의원들과 많이 협조를 했고 그런 대통령으로서 1년이 채 되기 전에 전 대통령을 가장 중요한 연설에서 계속해서 비난을 한다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했습니다. 심지어는 전 대통령을 거짓말장이라고 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도 웹 오브 라이 정말 거미줄처럼 거짓말을 줄줄이 만들어서 퍼뜨리고 한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의외에 동상이 많이 서 있는 스태츄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폭도들이 들어가서 많은 피해도 입혔고 막 셀피도 찍고 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가를 얘기를 했죠. 1년 전에 미국 민주주의가 바로 이곳에서 이 신성한 장소에서 공격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심플리 공격당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인 것뿐만이 아니라 진 대통령이다. 선거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지기만 한 것도 아니라 평화적인 권력 이항을 막으려고 시도를 했었다. 그렇지만 실패했고 모두 우리가 봤다. 바로 이 자리에 이 신성한 자리에서 성조기가 무기로 바뀌고 소화전이 그 반란 내지 폭동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진압하는 경관에게 무기로 사용되는 것 그렇게 의사당이 공격당하는 것을 봤는데 그건 관광이 아니라 무장반란이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1년 전에 1월 6일 날 무엇이 보이느냐 미국의 분열의 상징인 남부연합기가 의사당에 펄럭였고 남북전쟁을 치르는 때도 심지어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볼 때 전 대통령이 폭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는 백악관의 개인 다이닝 룸에 앉아서 텔레비전으로 다 보면서도 몇 시간 동안 경찰이 공격당하고 생명이 위태롭고 할 때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정치인들이 인물들이 있었던 그 당시에 바이준 인준을 하려는 하고 있었던 진행 중이었잖아요. 그 진행 중이던 의사당 자체가 다 도망쳐서 의원들이 도망쳐서 텅 빈 그 사태가 일어났어도 국가의 의사당이 포위됐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국가는 추억스러운 역사라 할지라도 그 역사를 덮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역사를 덮지 않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등등을 다 이렇게 펼쳐서 거기에 대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대통령은 거짓을 퍼뜨리고 왜냐하면 파워를 원칙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그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전 대통령이 거짓을 퍼뜨려서 의사당 사태까지 발생했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 연설이었습니다. 그 대통령의 전 대통령은 미국의 전 대통령이 대적이 포위되고 있는 애매아를 장사하여 그리고 그는 더 его 적용한 애교가 맨 마지막에 그는 진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전에는 뭔가 상처가 난 그런 자신의 이익오를 앞세우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이익이 나라나 나라의 이익보다 앞서니까 그리고 이제 맨 앞에는 파워를 원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웹 오브 라이즈 그 거짓말들을 계속 만들어서 퍼뜨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93명의 상원의원과 그리고 법무장관 부통령 자신의 부통령 심지어 뭐 배르그라운드 주지사들 또 본인이 이제 지명을 했던 그런 법조인조차 판사들조차 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했고 공화당도 그 같은 주장에 줄을 섰다고 얘기를 합니다. 링컨 아이젠하워 레이건 부시에 공화당 정치인들도 그럼 지금 어떤 나라를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국가가 될지를 국민이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정치폭력이 이처럼 또 일어나는 흔한 국가 정치폭력이 당파적인 선거 관계자가 합법적인 선거 결과를 뒤집는 나라를 원하는가 라고 하면서 다시 물어봅니다. 반문 비슷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역사를 새로 쓰려고 했다라고도 지적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역사를 새로 쓰려고 한다는 것이 반란의 날은 1월 6일이 아니라 선거 날이 반란의 날이었다. 부정선거 등을 한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첫 번째고 오히려 선거 날을 반란의 날로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 결과가 거짓이다라고 하는데 이처럼 선거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어디 있겠는가. 조지아주 세 번 한 번은 손 검표를 통해서 그럴 때마다 한 번도 선거 결과가 뒤집히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현 대통령이 몇 표를 더 얻기까지 한 이런 것. 그런데 전 대통령은 개표하기 전 몇 개월 전부터 이건 부정선거다. 야당에 의한 부정선거. 본인이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했고 미국의 역사상 정말 투표율도 무척 높았고 팬데믹 기간 중인데도 그리고 본인은 전 대통령에게 700만 표 이상 차이로 이긴 사람이라는 것. 무엇보다도 같은 날 같은 투표용지에 같은 유권자가 여러 가지 선거를 해서 공화당도 당선되고 민주당도 당선되고 했는데 어떻게 유독 자신의 것만 틀린 것이라고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가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폭도들을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들어간 폭도들을 애국자라고 하는데 애국자요? 애국자는 평화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이 선거 결과가 맞습니다라고 인증을 한 선거 관계자 또 1월 6일 의사당 사건 때 의사당을 지키려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막았었던 그런 영웅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이겼을 때만 나라를 사랑할 수 없다. 나에게 편리할 때만 법에 따를 수도 없고 거짓을 받아들이고 퍼뜨리고 하면서 애국자라고 할 수 없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본인은 대통령으로서 룰업 롤을 지킬 것이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런데 아무튼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의사당 주변의 공화당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장례식이 많이 손님이 많아졌어요. 오늘 이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조아니 이삭슨이라는 연방 상원의원을 지낸 사람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이분도 부동산 회사를 해서 집이 돈을 많이 벌고 돈 엄청 부자가 된 뒤에 정치인으로 몇 번 실패 끝에 뛰어든 사람인데 교육 이런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썼었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조아니 이삭슨이라는 정치인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공화당들은 오늘 여기 가야지 되기 때문에 의사당에 못 있어. 본인이 불편한 진실의 현장에 있는다는 것을 피해보려는 그런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보다 어찌 보면 공화당의 더 중요한 메시지 미국의 더 중요한 메시지는 공화당 선거 전략가인 칼로브 아들 부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엄청 지지했었습니다. 실제로 신문 자체의 성향이 좀 자유주의적인 또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공화당 성향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도 사설을 실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칼로브는 또 월스트리트저널 팍스의 코멘테이터이고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칼로브는 늘 민주당을 비난을 하죠. 이번에도 민주당을 비난을 하면서 이것저것 본인들이 당파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비난을 했지만 그보다 공화당이 지금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화당이 왜냐하면 1월 6일 의사당 사건은 결국은 누가 봐도 계획을 했었던 일이고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고무를 했고 도움도 줬고 해서 민주주의를 전복하려고 했었던 일인데 그걸 방치하는 당이 공화당이 전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겠는가 지금 받을 것 같지 않지만 이 전략가는 받을 것 같지만 결코 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그랬다면 힐러리 크린튼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나 지지 않았어 라고 끝까지 내가 파필러 보트 300만 표 이상 많이 받았잖아 이렇게 나오고 그 당시에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습니다. 이번에 마이크 펜스가 한 역할을 했었어야지 되는데 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준했죠. 당시에 바이든 부통령이. 만약에 바이든 부통령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다면 공화당은 뭐라고 했을 것인가 답은 뻔하지 않는가 결국 유권자들이 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은 민주주의는 죽지 않았다. 다른 어떤 매체나 어느 전문가보다도 월스트리트저널이 지금 가장 긍정적으로 쓴 글입니다. 사설입니다. 1월 6일은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직도 지금 대통령 반란이라고 했고 저는 이제 주로 폭동이라고 많이 합니다. 섞어서 쓰는데 반란은 아니다 라고 규정을 하고 폭동이다라고 하지만 미국 제도는 그 폭동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하게 남아있다 하면서 실은 사진이 텅 비어버린 다들 도망갔어요. 의원들이. 부통령도 도망가고 교수대 가지고 오고 여기에 치겠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정말 에미 쿠르바시오프 전 상원의원 민주당의 대선 후보도 나 죽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의원들의 오늘 하루 종일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사진을 싣고 법무부 얘기를 먼저 합니다. 725명 거의 50개 주에서 기소됐습니다. 플로리다주가 제일 많아요. 캘리포니아주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주가 민주당 성향이긴 하지만 워낙에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공화당 성향의 사람도 많이 있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결국은 31명은 감옥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 사설은 집중을 합니다. 선거 결과가 이거 잘못됐다. 부정선거가 들어가 있었다 하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처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힐러리 크린튼 전 후보도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를 돕기 위한 러시아에 의해서 부정선거였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승복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에 비해서 지고 나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가짜 희망을 주면서 그 가짜 희망이라는 게 의회와 펜스가 인준 안 해주면 된다. 그럼 내가 대통령이다 라는 가짜 희망을 준 게 힐러리 크린튼과 트럼프의 다른 점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력하게 오랜 동안 지지를 했던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폭력을 휘둘러라라고 사주하지는 않았지만 의사당에 가라고 선동, 선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선동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건 백악관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몇 시간 동안이나 그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멈추게 하지 않았다는 것. 가족이 저거 멈추게 해야지 된다. 박스의 친구들이 멈추게 해야지 된다. 그 자신들의 동맹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을 따르지 않은 것을 실패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표현을 합니다. 가족과 측근들이 간청했어도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막는 데 실패했다. 이건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하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의 성품, 의무 다 망가져버렸다는 것. 다 그것을 지키는데 실패해버렸다는 나쁜 쪽으로 아주 기념비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이런 일에 침묵하면서 직무 유기를 하고 중간선거 때문에 뭉친 게 지금의 공화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 지금으로 보면 선거에 출마를 할 것 같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된다면 유권자 반발에. 그때 어땠지 2021년 1월 6일 날 그 사건 그 이후에 공화당은 하면서 그 반발에 부딪힌다는 게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이거든요. 이건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의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를 다시 봤더니 워싱턴포스트의 여론조사인데 공화당은 58%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합법적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화당의 58%가 됐건 얼마 전에 70%가 됐건 그렇다 한들을 공화당은 소수당입니다. 민주당과 무당파를 합친 것과 공화당만의 그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큽니다. 갤럽의 여론조사를 제가 아침에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선거 11월 5일부터 19일 사이에 미국에서 나 공화당입니다 하는 사람 30% 민주당입니다 하는 사람 31% 무당파입니다. 저는 이슈에 따라서 투표합니다 하는 사람이 38%였습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가짜 주장 계속 나오면서 공화당이 25%, 24%까지 줄어들었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32%, 33%가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짜 주장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공화당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어도 2021년 11월 1일부터 16일 사이 저 공화당입니다 라고 답한 사람은 31% 민주당 27% 무당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41% 그럼 무당파와 민주당을 합치면 68% 대 공화당 31%입니다. 공화당 31% 가운데서도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 이것은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볼 때는 지금 이렇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면 되지 라고 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공화당의 전략가 칼로브와 공화당계의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미리 앞서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정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뒤로 밀렸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을 안 전해드렸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은 취소했지만 성명은 발표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내 이름을 쓴 것은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전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 이름을 쓴 것은 미국을 분열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하면서 바이든이야말로 미친 정책으로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 국경 오픈 부정선거 얘기 계속했습니다. 에너지 정책 또 무슨 위헌적인 의무와 백신 이런 것을 얘기하겠죠. 백신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학교 폐쇄 인플레이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등등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거짓 주장 부정선거라는 거짓 주장은 했고 정치 극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연설 끝나고 의사당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지 않았는가 했더니 나는 나와 동시대의 대통령 두 사람의 정치적인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았고 그 미국의 민주주의 공격에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한 것이지만 개인적인 정치인 대 정치인의 싸움으로 이런 것이 비춰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무튼 그 의사당 사건이요. 그로 인해서 지금 기소된 사람 700명 넘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많은 곳은 플로리다주에서 76명이 플로리다주에서 간 사람이 그 기반이 그쪽에 있는 사람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도 많습니다. 63명 또 텍사스도 63명이고 캘리포니아주도 뭐 한 45명에서 60명 사이 되거든요. 인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리고 없는 주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싱턴포스트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을 난 대통령이라고 용납하지 않아 하는 사람이 공화당 가운데서는 58%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는데 지난번에 자세히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시민이 정부에 대해서 폭력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하는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추가로 전해드리겠는데 폭력을 쓸 때 뭐 그게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완전한 정부가 먼저 폭력을 썼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성인은 34%가 어쨌든 그 뭐 어떠한 경우의 경우의 수를 다 따지면 34%는 시민이 정부를 향해서 폭력을 쓸 수 있다. 민주당은 23% 무당파 41% 공화당 40%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플루, 로나, 코로나, 코비드-19인데 이제 코로나로 처음부터 많이 불려왔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에서 앞에 CO를 떼고 로나를 그대로 남겨두고 독감할 때 플루 해서 플루, 로나가 LA 카운티에서 이제 시작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LA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콧물이 난다던가 할 때 이거 꼭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거든요. 그냥 감기 증상일 수도 있고 독감 증상일 수도 있고 더군다나 요즘은 어떤 때는 낮 최고 기온이 62도였다가 거의 70도까지 올라가다가 기온 차가 심하니까 콧물은 약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면 이제 집에서 테스트하는 것 사다 놓으시고 테스트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요 며칠 사이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어머니가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서 핑크빛 한 줄만 아름답게 나온 것을 사진을 찍어서 어머니한테 보내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놓으셨다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동네는 어제 제가 두 군데 가봤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쓰던 것으로 했는데 이처럼 내가 코비드 나인틴인지 감기인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놓으시면 약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저희 동네는 저로선 불가능한 금요일 날 아침 7시에 오래예요. 아침 7시에 다시 들어온다고 해서 이제 저도 더 이상은 여분이 없고요. 이 LA 카운티에서 시작됐지만 그 플루로나는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메이오 클리닉이 700명을 해고를 했으면 전체 직원의 1%를 해고한 거거든요. 7만 3천 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 물론 그 본사는 미네소타에 있지만 미네소타뿐만이 아니라 로체스터의 본사가 있고 플로리다라든가 피닉스 등에도 사람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까지로 데드라인을 줬습니다. 월요일까지 백신 접종을 받거나 아니면 이유를 제시를 해라. 종교적인 이유라든가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그런데 그도 저도 하지 않은 사람 700명을 해고를 했는데 미네소타주의 또 성향도 있고 하니까 미네소타주는요. 95% 이상이 아마 백인일 겁니다. 미네소타 의원들 85명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주도를 해서 다 그 서명을 해서 메이오 클리닉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난달에. 이거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랬더니 백신 접종 받지 않는 사람을 해고시키면 이것도 일종의 협박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에 정부로서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 같은 것을 중단한다. 예를 들어 미국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우리가 러시아도 생각하고 두 나라의 국가의 이익이 다 합지가 되니까 우크라이나의 국방비를 지원하기로 우리 의회에서 이만큼 책정해놨는데 바이든 아들 이런 거 가스 회사와 에너지 회사와 조사 안 하면 이거 돈 안 준다 하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미네소타의 공화당 의원들이 메이오 클리닉에 우리 기금 지원 같은 거 안 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메이오 클리닉의 기준이 있겠죠. 그랬고 보수적인 팟캐스트를 하시는 많은 분들도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지금 막 반대한다는 의견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플루로나까지 번질 수 있는 지역이 있는 상태에서는 백신 접종 받고 부스터샷 접종 받는 것이 거의 유일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아이들을 방어할 수 있는 동료들을 길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요. 시카고 교육구는 지금 하루살이에요. 어제 하루 73% 교사 노조가 반대를 해서 리모트로 일을 했고 학생들도 공부를 그렇게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일은 또 오늘 결정하겠어요 이구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npr 방송을 포함해서 많은 미국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 밖의 얘기입니다. 일본이요. 일본이 일본의 관방장관이 미국의 국무장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에스크. 에스크 한 거예요.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가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보다 더 미군이 많이 있잖아요. 미군들을 기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거든요. 물론 이 같은 요청을 하기 전에 미국에서 오키나와에 근무하고 있는 미군들에게 여러 가지를 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방역수칙을 강화했습니다. 마스크도 의무화하고 터프한 군인들인데 그리고 일본에 도착을 하면 바로 또 테스트를 하고 그 전에는 이제 그 사흘 전에 미국이든지 어디서든지 네거티브 테스트가 받으면 오케이였는데 도착하자마자 바로 테스트를 하고 또 이제 네거티브 나올 때까지 자중해라 이런 얘기인데 오키나와에 미군기지가 작고 작고 이런 게 많잖아요. 한 수십 개 될 겁니다. 그런데 목요일에 케이스가 양성이 981개가 나왔거든요. 12월 달에 0이었습니다. 지금 1월 6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981 케이스가 나오니까 일본에서는 미군기지에서 미군이 지금 오미크론 변이를 퍼뜨리기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군들은 미군 기지 안에서만 생활을 해라라고 지금 일본이 미국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그다지 나쁘지 않네요. 11월 31일에 끝난 그 마지막 주에 끝난 실업수당 청구. 그렇죠. 올해 1월 1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한 주일 전보다 7천 케이스가 늘어났네요. 7천 케이스가 늘어나서 줄어든 게 아니라 20만 7천 케이스 제가 헤드라인에서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나요?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나요? 줄어들었다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7천 명 정도는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다지 나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요즘에는 실업수당 청구보다도 일자리가 더 중요하게 보여질 때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2020년 그 마지막 두 달은 오미크론 이제 막 시작되고 그렇긴 했지만 12월 달에 평균 한 20만 명 정도 20만 명 정도면 팬데믹 이전보다도 오히려 낮은 편이거든요. 실업수당을 한 주 이래 청구한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그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지금은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고용인보다 고용주보다 고용인이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12월 달에 일자리 만들어낸 게 전체적으로 80만 7천 명 예상했었던 것보다 두 배나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미래의 문제잖아요. 미래의 여러 가지들이 있죠. 항상 테크놀로지가 있고 자동차 문제가 있고 하는데 자동차는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막상 미국 사람들은 다음에 자동차 살 때 개설린 자동차 사실 거예요. 리스를 하시던 하긴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도 리스 많죠. 하시던 자동차를 사시던 전기자동차보다 일반 자동차를 산다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이게 미국이 제일 심해요. 그게 다른 나라들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69%가 개설린 자동차 아니면 디젤도 포함이 되겠죠. 사겠다고 했고 그리고 한 17% 정도가 여러 가지 배터리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그런 신형 다른 새로운 신기술의 자동차를 사겠다고 했고 그런데 동남아시아에서도 미국 다음으로 전기자동차 별로예요. 하는 게 많은 게 동남아시아입니다. 66%. 인도와 중국이 58%. 독일로 가면 49%. 유럽연합은 좀 많이 전기자동차를 타죠. 일본이 39%. 한국이 37%입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게 개설린 자동차를 산다는 사람이 미국은 69%인데 독일은 49%, 일본은 39%, 한국은 37%이거든요. 그럼 한국을 따지고 보면 하이브리드나 배터리가 있는 전기자동차를 탄다는 게 전체적으로 합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산다는 게 24% 그 밖의가 또 34% 하니까 합쳐서 아무튼 개설린을 산다는 사람은 개설린이나 디젤을 산다는 사람은 37%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69% 이게 거의 반대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미국은 이제 땅도 넓고 하니까 어디 한번 다니면 전기자동차가 몇백마일 많이 나와서 몇백마일 나온다 할지라도 이게 집이 막 50마일, 왕복 50마일이 뭐예요? 왕복 60마일 정도는 평이한 통근 거리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가정에 전부 차지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차징 스테이션이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특히 아파트먼트에 살고 계시는 이런 분들은 거의 전기자동차를 멀리 살고 계시는 분들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멀리 살고 계신 분들이 자동차 리스가 가격이 좋아하더라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것과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판매가 테슬라가 미국 전기자동차 쇠사고에서 많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만큼 거리는 넓고 거리는 멀고 직장과 출퇴근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포드 자동차 사는 포드의 F-150 픽업트럭이 너무나 인기 있어서 생산을 두 배로 늘린다고 했고 그 밖에 여러 미국의 자동차 회사도 전기자동차 생산 자체를 늘리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 파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지 미국 사람들 자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기자동차 안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퍼센테이지로는 그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또 이제 달리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한국은 한국이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산다는 사람이 제일 많은 거예요. 미국과 비교를 하면 반대로 하고도 더 많아요. 아무튼 퍼센테이지가 37%가 개솔린이나 디젤 나머지는 하이브리드나 배터리나 이런 전기자동차를 구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은 판매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해서 유럽연합에서는 16%가 전기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꽤 많은 편이죠. 중국도 그래도 별로다. 58%가 개솔린을 타고 다닌다고는 하지만 중국도 숫자로 따지고 보면 전기자동차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자동차를 또 만드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미국은 아직까지 전체 자동차의 4%만 전기자동차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한 가지를 더 마무리를 해드려야 될 뉴스가 남아있네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스킵을 할까 말까 너무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사는데 1월 6일 이날을 중요한 날에 관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게 맞다 해서 제미 카러 전 대통령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뉴욕타임스에 기고문을 썼는데 나는 두렵다. I feel for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거의 깊은 수렁에 빠지기 직전이다. 빠질 수도 있는 위기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난 너무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극박한 행동 없이는 내전 위기다. 민주주의를 잃을 판이다. 모든 4명의 대통령이 1월 6일 지난해 그날의 행위를 비판하고 2020년 대선 결과가 맞다고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거짓이 판을 치다니 그러니 이것은 미국 민주주의가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미국 민주주의는 리더와 후보가 자유의 이상 또 높은 표준을 지켜갈 때 지켜지는데 위험하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가장 낙관적인 사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직도 민주주의는 굳건하다. 반란이 아니었다. 폭동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말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낙관을 했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캐나다 대학교 교수의 한 40년 동안 이런 관련 연구를 한 교수가 미국이 만약에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시작은 중간선거부터 시작을 하죠.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고 오늘처럼 의사당에서 그냥 완전히 다 나가버렸잖아요. 감추고 싶은 거죠. 그것을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서 감추고 나고 그리고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컴백한다면 2030년 이전이라도 미국은 독재국가가 될 수 있다. 민주국가가 아니라. 그럴 때 캐나다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제 그런 글을 썼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미국이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민주주의를 지켜야지 된다. 민주주의를 직접 간접적으로 홍보하면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내부의 분열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빈부격차가 심하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런 미국이 내분이 지금 더 중요한 그런 상태. 그런데 어떻게 거짓이 더 판을 치느냐. 5호 통제라는 그런 글이었고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트위러에 이제 쫙 이렇게 성명서 비슷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민주주의 지금 대단히 위험하다. 아주 아주 약하다. 역사적으로 미국인은 민주주의를 정말 다른 나라에서조차도 방어를 해왔는데 특히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공격받을 때 우리가 당이 딱 두 갠데 민주당 공화당 그 두 당 사이에서 하나의 당이 1월 6일 이 사건을 덮고자 하는 공화당의 마음 충분히 안다. 아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그 당이 그렇게 덮고자 한다면 국내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서 뭐 나라가 제대로 되겠는가 진정한 민주주의에서 아이들을 잘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투표해라 투표해라 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투표로 그 투표가 깨끗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기 전에 그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게 투표권입니다. 나는 지난해 1월 6일 여기에 있었는데 나도 피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딩뿐만이 아니라 제도를 공격한 건데 그날 우리가 본 약한 것은 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던 그런 일이 이렇게 약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구나. 그러나 강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법을 지킨 사람들이 있구나. 한 사람이나 파워에 충성하지 않고 헌법에 본인이 다치면서도 그것을 지킨 사람들 그런 얘기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미국의 정신이 테스트 받고 있다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미국이 지켜져야지 된다는 게 카멜라 헤리스의 오늘 연설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마디 하셨어요. 아이를 하도 안 낳는다고 아이 한 명 낳거나 두 명만 낳으려고 하거나 안 낳으려고 하거나 전부 셀피쉬하다. 물론 사정은 있을 거예요. 하면서 그런데 동시에 아니 뭐 강아지를 두 마리 고양이를 두 마리 이거 웃기지 않아? 이거 인간이라는 종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예진이었습니다.